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고 싶으면 해야죠. 시작이 전부 아닌가요? 빼기 두려움을 빼고 현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기초부터 완성까지 가르쳐드립니다. 처음엔 누구나 들었죠. 그냥 문을 열면 돼요. 곱하기 열정을 곱하고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위한 맞춤 커리큘럼과 체계화된 실습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는 해보지 않고는 모르지 않을까요? 나누기 마음에 나누면 함께하면 더 즐거워요. 서로에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다고 하셔서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험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더하고 두려움을 빼고 열정을 곱하고 마음을 나누면 꿈이 이루어지고 미래가 밝아집니다. 우리가 사랑한 희망의 수식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꿈을 이룹니다.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꿈을 이룹니다.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꿈을 이룹니다. 미터의 꿈